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특기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에 가나가와현 서부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가나가와현에 계속 지금 3.4일 지진이고요. 진원의 깊은 10km 인데요. 지금 최근 가나가와현에서 계속 지진한 가나가와현 같은 경우는 여기 미우라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미우라반도가 있으면서 계속 최근에 도쿄에서 이치소동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소방차가 30여대가 출동을 했었고 계속해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거 무슨 일이냐? 이상한 거 아니냐? 뭐 대지진의 전조현상 아니냐? 그래서 전화가 왔었죠. 지금 이 도쿄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이치소동이 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이 도쿄에요. 이 미우라반도 쪽에 이치 같은 경우는 일본의 지진학자분들이 미우라반도의 이치 이상한 냄새는 지진학적으로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치는 그냥 미우라반도 그리고 도쿄의 이치 냄새 나는 거는 지진과 연관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 가나가와 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최근에. 이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6월 20일 오전 2시 20분경에 지진이 났고요. 이렇게 되면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먼저 지나간 지진들 좀 보겠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6월 17일날 여기가 지금 가장 큰 관건에서 여기 그 이 후지 고코 후지 5대 호수에서 이제 지진이 났습니다. 6월 17일 금호 3.5 저는 입힌 20km였습니다. 6월 17일날 지진이 나면서 이게 이제 그 후지산을 결국 친 건데요. 후지산에 후지 5대 호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호수들이 많죠. 그중에 이제 메인은 이제 후지 5대 호수 후지 고코인데 여기가 이 도쿄에서 버스로 5분 거리 아 죄송합니다. 1시간 거리에요. 1시간 거리 버스로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이 도쿄와 결국 후지산과 도쿄는 수도 직화 지진이 난다는 것은 결국 후지산의 대폭발과의 아 그러니까 도쿄의 지진은 이 후지산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고 도쿄 수도 직화 지진은 후지산의 대폭발과 같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주변에 이 후지산 주변에 오늘 지진이 난 이 가나가와 현이 있죠. 미구라반도 도쿄 바로 있죠. 야마나시 있죠. 시즈오카 아이치 계속해가지고 17일 18일 계속해가지고 요즘 지진이 어디에 났나요. 바로 이 후지산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에 났죠. 그 시즈오카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후지산에 지진이 난 다음에 시즈오카 아이치 아이치에서 두 번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이 가나가와 현에서 났죠. 그리고 또 저기 지화에서 지진이 났죠. 계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에서 계속 움직이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단순히 그냥 중앙 구조선 단층에 의해서 지금 왜냐면은 지금 이 와카야마에서 지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와카야마 여기요. 이 와카야마에서 지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다음에 또 어제 에이메헨에서 지진이 났었죠. 4.7의 강진이었고요. 미국 USGS에서는 4.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중앙 구조선 단층 때문에 고기만 지진이 난다라고 지금 계속 일본 지진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의 지진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중앙 일본 전체가 활성 단층들이 다 있고 지금도 지하의 해저에서 계속 새로운 활성 단층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주변 지역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줄 수가 있느냐. 일본 지진학자들은 단지 2021년에 지금의 위기 상황은 중앙 구조선 단층에 문제가 있으므로 도쿄 수도 직하 지진이나 후지산 대폭발 정도고 아니면 아소라든지 교수에 그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지진학자분들 얘기는 그렇지 않다. 이 중앙 구조선 단층 때 주변에 있는 곳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아서 이 주 고구라든지 이쪽에 효고현의 고베 한신 아와지 대지신 다시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나가노라든지 기후 여기 거기 후쿠이 이시카와 도야마라든지 니가타 대지신 다시 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후쿠시마라든지 미야기 도혁구 쪽 동북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실제 어제 그 지진이 난 것이 어제 6월 19일 지진이 난 것이 후쿠시마에 두 번 났지 않습니까? 그 후쿠시마 두 번의 지진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중앙 구조선 단층 때를 타고 올라온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일본 지진학자들 얘기는 그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도쿄를 치고 나서 그 옆에 바로 후쿠시마가 옆에 있으니까 후쿠시을 또 쳤다는 거죠. 지바연을 쳤기 때문에. 후쿠시을 쳐서 그래서 도쿄의 지진이 후쿠시마까지 어제 지진 두 번 났잖아요. 후쿠시마에서. 후쿠시마 앞바다하고 후쿠시마 내륙에서 지났죠. 그 두 번은 도쿄의 지진이 영향이다. 일본 지진학자들 얘기는 아니다. 도쿄까지만 가지 그 이상 도호쿠 동북지역이라든지 그 호카이도 쪽까지 영향을 지금 위험한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도쿄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우리 여기 그 간동지역 뭐 23년도에 간동 지진 대지진 났고 그런데 딱 그 관동하고 후치산 폭발하는 정도야. 그 다음에 간사이에 와카야만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어차피 중앙 곳은 단층 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큐슈의 그 고마모토와 미야자키. 가고시마 그래. 오 있다 하고 그쪽에 영향을 주면서 그쪽에 지진 날 순 있겠지. 아소산 정도 폭발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의 피해는 아니야. 후쿠오카가 왜 피해를 보겠어. 나가사키 사가가 왜 피해를 보겠어. 주국구의 야마구찌 히로시마 왜 피해가 보겠느냐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건 아니다. 다른 지진학자분들도 그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분명히 후쿠오카에도 강진이 자주 났었고. 강진에 대해서 일본 지진학자들도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고. 지진 도쿄 이상으로 위험한 곳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후쿠오카가 구마모토를 치는데 왜 후쿠오카에 영향을 안 주겠어요. 당연히 후쿠오카에도 대지진이 났었고. 후쿠오카 7점대 지진이 났었지 않습니까. 후쿠오카가 분명히 큰 대지진이 2021년에 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어벨러블하다. 리지너블한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치고 있으니까 지진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 길어졌는데 지금 6월 17일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진을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6월 19일날 어제 지진 난 건 와카야마에서 지진이 났죠. 그냥 와카야마 현의 북부 지금 2.7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지진이 이제 이 에히메현 시코쿠섬에 에히메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4.7의 강진이고 미국 USGS에서는 4.9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주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이 에히메현 한 군데에서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주변에 보시면은 큐슈. 큐슈에 영향을 주고 있죠. 큐슈에 오이타. 미야자키. 그 밑에 여기 시코쿠에 여기 고찌현. 도쿠시마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카가오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고쿠에 여기. 여기 어디죠? 시마네. 시마네하고 여기. 여기도 주변. 야마고찌. 여기도 히로시마. 그 다음에 여기 오카야마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 거기에 활성. 이게 지금 4.7, 4.9이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는 것보다는 규모가 작더라도 활성단체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요. 일본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단지 에히메현에 있는 이카타 원자는 하나만 위험할 뿐이다. 아니라는 얘기인거죠. 왜? 이 밑에 난카이 트러프가 있지 않습니까? 슈퍼 난카이 대진 날 수가 있어요. 이 난카이 트러프요. 그 어느 한 지역만 위험하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 일본 지정구에요. 에히메현에 났으니까. 에히메. 그래. 중앙구조선 최고 위험한 거 인정해. 에히메현에 지진 날 수 있어. 그래. 이카타 원자는 터질 수 있어. 하지만. 주거구는 무슨 상관이야? 왜 주거구까지 위험하다고 난리야? 위험합니다. 주거구까지 위험해요.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 그 어제 또 지진이 난 게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어요. 3.9에서는 지난해 50km고요. 그 다음에 또 후쿠시마에서는 아척쿠시마 이번 내륙 지진이 났습니다. 3.0 지난해 20km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월 20일날 가나가와 현 남부에서 또 지진이 나면서. 지금 보십시오. 야마고시. 저기. 저기 어디 여기. 여기 야마. 어. 갑자기 야마나시. 야마나시를. 야마나시의 영향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나가와 현이 여기 있고 미우라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여기 보세요. 이 일본 기상청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야마나시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금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시조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표시 해놨고요. 그렇죠. 이즈반도. 가나가와 현의 미우라반도. 야마나시. 야마나시가 어디에요. 후지산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후지산이 여기기. 후지. 어디 호수도 여기 있고. 후지산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 안에 영향을 준다고 지들도 인정하죠. 자기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도쿄에는 영향을 안 줄까요. 색칠이 안 되어 있지만. 도쿄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지발현의 보소반도에 영향을 안 줄까요. 준단 말입니다. 보수반도에도 지발현에도.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 위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